히히 가드 내가 말했잖아 사이언스는 접신해야 깬다고 아니면 고래 밥먹는다고 나 니 값 잘한다고 싸일 개똥 캐릭터 싸넘약 싸상필 아 진짜 아... 계속 오질리하게 없었다 진짜 서분뜩 골칫거리버림 같은 골칫거리로서 위협...아니 진짜 상섬수에 꿀밤 때리고 싶다 호호 정밀에 아깝네요 이 수비 이 타격 당신의 선택은 이 수비 이 타격 당신의 선택은 하하 하하 아이 개 쓰레기 카드 해먹어 해먹어 저게 희귀 카드라니 아쌤 아쌤 영롱조래진다 아싸 표창이다 앗 아 죽어라 표창 미쳤는데 밸류 밸류라는 것이 폭발한다 아 뭐고 하... 꿀밤 때리고 싶다 아니 진짜 아니 진짜 꿀받네 진짜 상점 주위를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이게 사랑인가요 뭐야 뭐야 하하 범무 뽑아 못 뽑았다 헛 금당두어까지 겁나 세다 난 어제 사일런트가 아니라 어 요 난 강해졌다 벤선 험나셋 신직업 표창입니다 뭐야 왜 소리 안나요 환살을 쓸까 아들을 쓸까 바타레날린인가 환영살인마인가 환살도 바타레날림도 너무 좋은데 바타레날림도 진짜 좋을 것 같아 뭐가 더 좋지? 아들바타 주시바 중사장에 강해졌다의 뜻 내 덱의 밸류나 기대값은 굉장히 강하지만 사이언스는 이 모든걸 억가할 수 있는 존재라서 승리의 정배당을 유도하고 역대를 터뜨린다 아는 의미입니다 뭐야 에 vaccinated 입니다 찬구야 사수 아 뽑았다 전략가 히히히 고개랑 고개랑 개선된 도박 도산된 개박 계도된 산박 제거를 좀 열심히 봅시다 야시 다시 나와봐 고륙을 내버리게 네 내가 어디갔어 치에 나와 빨리 치에 대고와 치에 복수 치에 복수 찢구 죽인다 면막 면막 애시게 아니 이 좀 먹어야될거 같죠 아 안돼 홈 건물 두개만 쓰자 건물 두개만 쓰자 새시게가 있기때문에 연막탄버려 안되 소매넣기 뭐야 안먹어 너가져 너가져 공격한다 아악 가끔 보면 정말 멍청한 짓을 하시네요 그는 노망쳤습니다 다시 아지를 걸으면 멍청한 짓이긴 하시네요 와우 아잇 까지 누구세요? 나잇 아잇 이잇 안 앗 가끔 언어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걸 쓸까? 이걸 쓸까? 귀여워! 으아! 이지 굶 스네골 스네골은 왜 주냐? 전등이요 자 자 똥바르기 줘도 안 잘 것 같은데 지금 그 망할 놈의 고개나 빨리 공포도 주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집중 아이스크림 필요없어 안돼 필요해 갑자기 필요해짐 아이스크림 집중림 어리석은 어리석었던 저를 와 개쎄 순네 센데? 아 때려 죽이겠는데? 전략화 필요없죠 아 나있고 회식이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휘자 이거 연막탄 일발장순 굿 아크 0601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도 잠시만요 깝깝 서 분 아니 나빨 아아 아아 쁝 공 카드 한번더 보는거 보았을텐데 아 잠깐만 만소신경 정 땡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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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leisure 뻔 skills 뇌성싱 어dle 으읏 퍼접 불쾌 폭주 약거져 랩거져 고개 내놔 고민없이 작은집 전략가 뭐 3개째 나오냐 일라나밖에 없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다 그 잘난 고개님 언제쯤 나오십니? 빰 어? 잉중님 아 끝 좋다고요? 강해져서 돌아온 잉중 첨탑에 무조건이라는게 있을까요? 과처가 무조건 디펙트보다 세긴 하겠지 고개야 흐리탐 고개가 맞겠지? 강화안도 있어서 볼 뿜없는거 봐 흐리탐 겁나 갖고싶네 아 흐리탐 넣을까 고개는 나중에 또 나올거 아냐 그래서 고개 안먹으면 고개 플러스 나오지 않을까? 흐리탐 플러스를 어떻게 안먹어 흐하 이상계 살까? 흐리탐 이제 안나옴 능치 지울까? 가격보단 낫겠지 야아 발놀림은 말만 한 것 같은데 내 고개 누가 갖고 가냐 아 뭐함?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어까야 불쾌 불쾌 왜 안 먹었지 불쾌했어 불쾌 불쾌 먹는게 나았을텐데 머릿속에 고개밖에 없어 불쾌를 걸렀네 오예 왜 아니 근데 이제 환살 땡기는 왜 매력적인 선택지는 한 번에 나오는거지 불쾌 어? 아아 불필 됐어 오와우 오우 아아 잘 못 눌렀어요 아 아 개식이 좀 쌓고 갈걸 정밀 Do you wanna 정밀? No No 넙 지금 약화 거는게 무력화 하나밖에 없어서 강화를 할까 싶기도하고 아닌가 싶기도하고 한 턴에 덱을 한 바퀴 돌릴 수 있으면 굳이 강화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1번 턴에 30 빨대 에너지가 모자라네요 덱돌리기야 건무가 빈자리 4개나 먹는 것도 마이너스 요인이네 똥중하나 떠 악몽 악몽 반사 뭔 소리야 악몽 흐리탄 악몽 발돌림 아이스크림 있어가지고 악몽 졸듯 벨라 랜드 벨라 랜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으 으 개꿀 망해 뭐야 빗집히 있을까 말까 빗집히도 만들거같은 느낌이 강한듯 골칫거리에 턱하니 나오는거 웃기네 이정도면 달팽이도 잡을 수 있을거고 달팽이도 잡을 수 있을거같은데 오예 오예 빠따레날린 빠따레날린 강화든 악몽 강화든 어차피 코스트 총량 똑같으니까 아이스크림 있으면 빠따레날린 강화하는게 맞겠지 안박시 내발이 맞으면 항몽 필요없을거고 항몽 필요없을거고 아이스크림 백 누가 썼거냐 그저 썼거네 스프링 내가 이겼다 아까 꺼졌어요 항몽 어따 쓰지 트리탐 좀 노잼이긴 해도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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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누 엠 데카 악몽발놀림 라지 안해도 헉! 아드님! 이걸 맞네 네 굿부는 버그입니다 아드만 빨리 잡혔어도 퍼펙트 하는건데 게임 더럽게 올라가네 악몽발놀 줌 해주세요 하하 죽어라 드다스 똥중 하나 더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창방전에는 그래도 스택 빨리 해야겠지 딴 거는 귀찮아서 아는데 저거 포션도 그냥 쓸꺼야 자아 들어가자 예비도 좋을 것 같고 양섬도 좋을 것 같고 엔트로피보다는 제거가 좋을 것 같네 지금 폐를 자꾸 다 못써가지고 처분도 이제 안 쓸 것 같은데 상태 이상 없을 때에는 처분을 좀 썼지만 그래도 능숙한 찌르기 지우는게 난가 적은 절대 안 쓸 것 같은데 능지는 첫 턴에 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멈추지 않는 게 악벌 무장한 두근 무장한 두근 수변한 17방어 릴뚫는 창당 망할 놈들 뭐야? 프리즘 미션 걸고 잠들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회식에 먹고 힐폼 힐폼했습니다. 어? 졌습니다. 와 민첩 20인데 힘 7밖에 안 돼? 아 씩 카드 잘못 깨서 났다. 지금 죽여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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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2스택 고 스택. 님두 페널티 없는 재구성이네. 재구성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에 안 든다. 폭포를 할까? x3 기억을 할까? 폭포를... 폭포를 아드에 넣고 펌핑 빠르게 하는 게 낫겠다. 재생 포션 x3 기억 재생 보다 x3 기억이 낫지 않나? 재생 보다 x3 기억이 낫지 않나? 뭘로? 15일 보다는 더 많이 하겠... 지 않을까? x3 기억이 낫지 않나? 1스택 1스택 능숙한 지르기에 떵락해죠? 기대도 안 했지만.. 이제 빌어넣고 야 너 어디갔어 빨리빨리 다녀임만 바이바이 나수라 바이바이 냉숙한 찌르기 냉숙한 웃음 찌르기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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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흐릿하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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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컷 뭐해 이거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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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힘 28민 척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심장을 허접으로 만들 수 있다. 나는 심장을 지배할 수 있다. 내가 심장을 권하겠다. 심장 허접수해. 아이구야. 손가락만 개고생했네. 와 페널티 없는 재구성 파기다. 와 페널티 없는 재구성. 0 0 0 무독성 220원 220원 대안개 모형 첨탑색 또 중사장한테 쫄아서 어까나는 것 봐. 우리가 첨탑 오를 땐 개가 지옥가 하면서 첨탑색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 난골이라서 그럼. 크림 캐쳐 크림 캐쳐 3,120점 굿 완넘 완넘 못했다. 아까 아까 살짝 맞지 않았나. 완넘 아깝네.